뿌까지 다 좋아서 수호가 아닌가? 맞지? 수호가 아닌가? 수호가 아닌가? 아니 수호? 수호가 또 안 먹는데.. 손한테 아는데? 손한테 아는데? 아이고야 여러분들의 소포물이네 먹으라겠다 물 좀 더 패션이네 싸움은 세개로 도착해 잘 나가면 동시에 심각한 소회를 간식 다 간식 이런 조그만 도착해 이것은 출발! 어 이거 좀 좁은데? 어 이거 좋은데? 트랙타다 트랙타가 옵니다 시골에는 많이 있으니까 찍어요 찍어봅니다 엄청 느리네 아 많이 했다 엄마가 엄청 많이 했어 그치? 아니 뽑았는데 시가 어떻게 떨어져? 아니 안 먹으러 태고 이걸 묵어라 거치대를 영상 찍으려고 챙겼는데 안 가져왔어 아 진짜 기차 딱 탔는데 생각났어 안 챙겼나? 안 챙겼나? 그거 있으면 그거 그거랑 그거랑 틀리지 아 진짜 어머니도 못 보셨나 어 거기도 저거 있네 쑤 쑤 쑤 있잖아 애기 똥끼야 쑤 아니야? 애기 똥끼야 나 애기 똥끼야 나 애기 똥끼 낀 거 아니야 아까? 아 엄마가 캐 오 그거 엄청 크다 이것도 아니야 이거? 완전 영상이야 완전 영상이야 나 애기 똥끼야 엄마가 아프게 뒤집어졌어 이씨 아 아 됐다 아 참 아 여기가 나 깨고 여기가 오 그 안에 엄청 크대? 여기 여기 엄청 많은데 저 안에도? 아 아 오 얘 진짜 크다 이거는 오 얘 얘 예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거 엄청 큰데 이러면? 이런 거 캐야지 저 아까 짜잘한 걸 그거를 아 나는 그나마 자주 오니까 이게 뭔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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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저게 뭔지 냉이 달래 쑥 그리고 이거 뭐지 엄마이가? 꼬들빠기 이런 건 아는데 언니는 하나도 몰라 언니는 그냥 뿌리야 하하하 양배추가 많이 해버려 그러니까 오면 이런 건 시켜야지 박사님 그 일이 아 박사고 개똥 그게 다 틀린대 박사고 뭐고 의사고 뭐고 다 똥 뭐 그런 말 안 돼 그 사람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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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린대 그래서 다 틀린대 한건 아 내 너 하하하 가 갑시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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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딸내미가 달랬는데 이게 더 커야 된다고 못 먹는다고 아유 못살아 옛날 사람 아니 이거를 딸내미 먹으면 안 돼? 아들내미는 밭 채로 뽑아줄 건데 언니가 듣고 웃겠다 아유 못살아 근데 마늘밭은 장면을 심은 건지 오래 수업할 건지 애지중지 해가지고 저번 루산한테 이거를 아빠가 걷으시더라고요 엄청 많은 건지 여기는 마늘밭 여기는 이제 반낭무하고 배 대추하고 비닐을 하나하나 아빠가 다 심으셨고 아빠가 다 심으셨고 지금 울고 아빠는 약치러 할머니하고 또 얼마나 싸우실지 여기는 여기는 산하고 같이 붙어있는 뒤 뒤 뒤 뒤에 있는 꽃 찍는 데고요 여기는 꽃 심는 데인데 이쪽에 엄마가 안 돼 심어 나 안 돼 심어 나 태가 나 이건 달려가 나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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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단계가 많았나 보다 시알이 엄청 좋았어요 여기 갔다가 옮겨 심어서 샐러분 힘들어야 하는데 뿔이가 없어서 애타 이 자리에서 또 놔서 캔은 재미가 있어 단비가 단비는 푸짐한 물 마늘같아 단소리하니까 자기도 단무지 단무지 몇년째 불이 없고 건물만 남았어 어? 저기 큰거 있어 가봅시다 단비가 이렇게 가봅시다 단비가 엄청 큰데 우와 마늘이요? 마늘이랑 마늘 도리도 있네 도리도 있네 여긴 또 올라오는거 잔뜩 심은 하셔가지고 이게 옷인가 이게 기뻤 Human 우롱 마늘이요 oder? 어얽 마늘이랑 ä웅 얘icsson 이거 벌레도 있어 유충같은 거네 파문도 줘야겠다 가만있어봐 얘들아 얘는 보이시나? 유충 이거 파문도 줘야지 다비가 되든 뭔가 대단한 그래도 1년은 땅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돼 파낼 수 있잖아 어? 꼬들바귀다 많이 깼죠 뒤에 화가 좋긴건데 이거 꼬들바귀 그래도 할머니 따라다녀가지고 꼬들바귀 갈래 이런건 다 알아서 나중에 하.. 쉬고 내려와서 배우면 다른 곳이 있을거 같은데 휴 우리 또 언니하고 동생보다는 시골 많이 와가지고 더 많이하니까 내가 하우신차가지고 지금 말이 안나 택배 꼬들바구 맞지않아 아니다 엄마가 머리에 찜 됐어 이제 다행히 땅이 있으니까 먹는것도 먹는것도 어? 좀 위험이긴 한데 거기 봅시다 아 또 하나 지옥이라 꼭꼬들바귀 아 높이도 심어놨다 아 아 너무 많아 아 네 여기까지 갑시다 아 아 아 오늘 언니가 하고 심어가지고 아 오산이는 지금 적었어요 한산? 이모 내려갈게 이모 내려갈게 하 뜨 하 뜨 하 뜨 아이 거기 아니지 이리와 하 뜨 하자 하자 너 할아버지 그거 하 뜨 하 하니 같이 잘 있었어? 하니 이제 없는데 이모 깎아줄게 이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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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가자 아 잘한다 아 아 거기 왜 뭐하는거야 뭐 제주 부리는거야 아 아 망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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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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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가자 옳지 잘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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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거기는 왜 이리와 산 산 이리와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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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가자 아우 빠르다 빠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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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할머니 거야 핸드폰을 조금 더 중심할 수 있을거에요 야이 이거 할머니꺼야 야 이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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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